우리나라에서 개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커다란 개에게 머리를 물린 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7살 아이가 한 말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준 개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먼저 형법상 과실치상이 적용되면 벌금 최대 500만 원이 내려지는 반면, 동물보호법으로 입건되면 벌금은 최대 2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동물보호법을 적용해서 처벌이 되고요. 맹견이 아닐 경우에는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최근 용인에서 아이를 문 폭스테리어 주인도 과실 치상 혐의가 적용됐고, 나흘 전 대구 달서구에서 행인을 문 대형견 보더콜리 견주 역시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될 예정입니다. 모두 동물보호법에 지정된 5종류의 맹견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을 문 개가 맹견인지 아닌지에 따라 처벌은 크게 달라지고, 맹견 사이에서 태어난 계량견에 대한 정의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이는 개물림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견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자는 동물보호법 개정 취지하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사람 물었는 개에 대한 법이 없으니까요. 지금은 전 주인한테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역시도 저는 많이 불안하고요. 또 다른 사고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또 내게는 물지 않는다는 견주에 안이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의무 교육 제도도 피로해 보입니다. 유럽 쪽에는 보면 예절 교육이라든지 강아지 대 기본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교육을 이수해야만 강아지를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거든요. 또 사고를 낸 반려견은 반드시 교정 교육을 받도록 하고 반복되면 사육을 제한하는 등 보다 엄격한 사후 조치가 시급합니다. TBC 한연호입니다. TBC 한연호입니다. TBC 한연호입니다. TBC 한연호입니다.